이게 앞에 이제 나레이션했던 그 곡인가? 그치, 그치? 어디야, 뭐지? 상심투?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왜 그... 구름 꿇고. 아름답게 해서 막...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떠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 다시 부르실게!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누가 그거 앉아서 나레이션 하는 거. 기억나, 기억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고. 나레이션이다, 랩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응변으로 밝혀졌어요. 응변으로 밝혀졌어요. 응변으로 밝혀졌어요. 응변으로 밝혀졌어요. 리액션도 너무 좋고. 자, 다 같이. 출소 전에 콩밥, 출소 후에 두부. 착하게 살자. 으쨰! 마이브야? 상불 첸신을! 그렇지, 인공재야! 와, 이거 진짜 사운드 봐. 신나! 아, 기원한다. 90년대 노래에 음질이 조금 약해요. 안 들려, 벌써 안 들려. 벌써 안 들려. 벌써 안 들려. 널 껴안아 줄 수 없어. 노래 알지. 난 힘이 없어. 슬픔보다 더. 또는 추억이 있어. 너에게 다시 만날 약속이었어도. 자, 언제나 눈물을 주지 마. 한 번, 여기서. 뭐야? 한참은 야간을 짓뒀지만. 난 너의 등대 간지를 쓰겠지. 붙일 수는 읽을 수도 없는 눈물 났을 간지를. 야, 이렇게 사랑 속이 있는 거야, 진짜? 에이. 와. 얘기. 자, 적으세요. 자, 적으세요. 야, 이거 너무 속였잖아. 자, 오늘은 웅변이었습니다. 이 형이 저렇게 웃는 거면. 저 지금 속으로 계속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리가 없애서 웃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분 하나도 안 쓰셨는데? 자, 써야 돼. 아이고, 하나도 쓰... 하나도 안 쓰셨네. 진짜 하나도 안 들렀는데. 근데 이거는 멜로디가 없고. 그야말로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남의 웅변을 잡아야 되는, 저희가? 너무 이거, 이거. 야, 들고 들어와셨네. 그리고 본인이 했잖아요. 좀 전에 나레이션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건 좀 뒤에 부분이고. 이건 너무 쌩째 앞이잖아요. 자, 의외로 지금. 어, 퓨어 전혀 지금 안 쓰고 있고요. 마지막에 와야 될 것 같은데. 라미나 씨는 마지막이에요? 네. 그 정도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미나 씨가 정말 잘 들어요. 10분 안에 끝나겠다, 정말. 자, 그러면 문세윤 씨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어떻게 불렀나요? 한참을. 누가. 너 어디 해? 야, 왜? 이렇게 들었어. 근데 맞아, 나 한참을 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너 어디 해? 아팠네? 아파요? 근데 왜 귀엽지? 너 어디.